안녕하세요. 고아라입니다. 네, 고아라 씨. 네, 그렇군요. 네. 고아라 씨는 솔직히 몇 강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솔직히. 예민합니다. 예민합니다. 저는 지금 8강에 대해 만족하고 지금 8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그럼 8강이 마지막이 되지 않으신 거고요? 마지막은 이것처럼 최선을 다행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아, 네. 네, 재밌습니다. 네, 그 noi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